지금 여기는 날파리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약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는 거에요 모자에 좀 뿌려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고구마밭은 완전히 숲이 됐죠 그래서 지금 숲입니다 감자 캐는 현장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숲아 액션 크다 수염아 감자 캐는 거 재미있나? 저는 재미없고 덥고 힘들어 감자 캐는 거 재미있어요? 재미없어요 안 캐면 되지? 캐 놔야 되지요 감자 굵다 진짜 굵다 이것도 있네 얼마 안 남았어 아직 보시는 것처럼 감자는 더 있지만 너무 후덥지근해서 다음에 캐겠습니다 저는 흘짓한 거 저는 흘짓한 거 저는 흘짓한 거 쥐진 않게 엘리짓한 거 그가 이거 점점 더 더 더 더 아, 차가워. 먼저 굵죠? 응. 잘 됐다요, 감사합니다. 어, 어, 밑에. 아, 이 우유는, 멸균우유입니다. 아, 이 우유는 멸균 우유입니다. 아, 이 우유는, 멸균우유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굵은 것만 골라냈어? 수혜미가 찍었어. 너는 위에다 소리는 안한다. 나는 잘 안찍어. 요런거 맛있겠다. 덥다. 좀 떨어져서 앉아. 더워. 붓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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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붓지마. $$$$ webcam. 잎이esty%. tir$%$$$ thickness. kg. 조라운드. 물이AND. enlight. 다 했어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셔서 우리집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추 같은 경우는 농약 쳐야 됩니다 가물어서 저기 보면 진딧물이 많이 올라와요 개미가 없어야 되는데 농약 사서 뿌려도 되는데 농약값이 좀 비쌉니다 그냥 진딧물이 좀 심할때는 이런 거 한 개 들고 다닙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들었는데 제가 이걸 조금만 더 이거 가득 채우고 들고 다니면 무겁고 조금 채워서 들고 다니는데 이 비누 있죠 이런거 썩은 식용유는 아니고 하여튼 못먹는 식용유로 만드는 게 있어요 약효가 잘 안 들어요 이런 사제비누가 있습니다 사제비누 이런 거는 좀 괜찮더라고요 이 비누 조금 물을 하고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이렇게 손을 좀 씻어서 그리고 물 좀 섞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이거 그냥 쓰면 안되고 흔들어서 써야 돼요 먹기 전에는 너무 박색이 안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진딧물이 떨어지면 이제 그만 치고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매튜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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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zt 참여야되요 맬이 말랐다 비가 안나서 비가 오락 안 오니까 아 마토가 안좋아 까지 맞다 일로와 일로와 다 말라 죽겠어 며칠째 피가 안오는거 비와도 비가 온건 완전해 아잇 가 가 가 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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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쓸 때 그거 한거는 써야되는데 양배축만 뜯어오면 되죠 봤나 잠자리에 못봤어 괜찮은거 제일 큰거 요 앞에 있는데 큰거 하자고 조금 작은거 큰거 할까 요거 거미줄 먹는거 어 원래 거미줄이 있어야 좋은거야 거미줄이 다른 벌레들 잡아먹기 때문에 괜찮은건데 아 뿌리 적인거 봐 이제 비가 안왔어 이렇다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이제 아삭아삭하고 비주얼하게 돼 그쪽으로 기술밝 아 거미 봐라 거미 도망간다 거미 도망간다 이거 말해줘 뭐 거미는 되게 좋은거라 얘기를 해둘 근데 거미가 좋아도 징그럽잖아 징그럽긴 한데 그게 그 거미가 다른 그 해충들을 잡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많이 돼 액션! 그 놈의 액션 얘기 좀 그 놈의 액션 뭐래요? 원래 붙었대요? 안붙었어 이게 어 어 어제 어 어제 캔 감자입니다 목사 그니까 미숫가루 좀 가봐 미숫가루 너무 많아 그럼 같이 나눠먹자 응 나눠먹어 만탕에서 그걸 또 다 먹냐 호두 땅콩 양배추 아 브로콜리가 이제 꽃이 많이 피네 그 감자 계란 토마토 토마토 너무 크지 않냐 잘라야돼 완두코 어 어제 만든 요플레 오우 잘됐다 오늘은 오 오 오 사갔자 응 이거 한 개 더 이래 한 개 더 넣어 응 어머님 근데 그 그 그 마요네즈 넣어도 괜찮은가나? 그래 다 계랄이다 어? 꿀 안 넣었다 꿀 넣었어 꿀 넣었어? 어 어머님 넣었어 어 맛이 이 별로 안 좋나? 드레싱인데 응 그랬네 됐어? 응 요플레에 많이 넣어야 돼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수영아 수영아 맛있나? 응 요플레에 많이 퍼 오빠 요플레 많이 만들어 놨어 더 만들어 근데 나는 그것도 그 비귄면이 낫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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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먹어 그거는 다 먹어 먹어봐 돼 으음 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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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